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3대 재앙이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곱 인 이걸 일곱 인 재앙 또는 심판이라고요 하나의 인을 쭉 떼면서부터 계속 일곱째까지 뗄 때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곱 인의 재앙이 계속 대활란 기간 동안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세 가지 3대 재앙이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제 이걸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 이게 3대 이제 재앙이에요 우리가 일곱 인 심판에 대해 재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정 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곱 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일곱 번째 인은 따로 있는 게 일곱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죠 마찬가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삽입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팔, 인 이런 것이 부러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중간에 무슨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일곱 인 재앙에 대해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일곱 나팔까지 불려지고 나서 그런 삽입 부분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이적을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려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여줘요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겠죠 이건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큰 어떤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또 다른 이상이 보여요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인데 거기에 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이 뭐예요? 저크리스로라고 했죠? 저크리스로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을 수를 이기고 666의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노래의 내용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불이 섞인 2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게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걸 이제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신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서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하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질락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일렸으니까 하지 말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냐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의 광야에서는 이동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난한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고정된 에루살렘의 모리아산의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신약에는 그게 뭡니까? 교회죠 아멘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에배하고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으로 갔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에 사는데 이제는 에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 말고 에배할 때가 온화니 곧 이때라 이제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에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또는 성마기론 같은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평면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의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문입니다 문이 있어요 문을 딱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나와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는 뭐냐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여기서 잡아요 네 잡아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뭐냐면 십자가에요 십자가 여기서 속제제사 이런 걸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 원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부터 출애국기부터 쫙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거대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국 과정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 축복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니 그게 그림자적으로 1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여기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려 소제라는 그런데 이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아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여기 지성소에는 대지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제일이라고 7월 10일 날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애베를 드리고 봉사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요? 물두멍을 거쳐 여기에 물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고 세상에서만 활동하고 여기서 재물을 잡고 뭐 하다가 자기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뭐 양 이런 거 잡으려면 똥도 묻고 막 피도 묻고 막 이런 지저분한 거 이런 게 묻어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절대로 그대로 들어가서는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두멍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요 씻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 이 성소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떡이 떡상회가 있고 여기 7금초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말씀이 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령의 어떤 사역 금초대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뭐가 있어요? 향단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향단이 이게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하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더러운 걸 해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이거 말씀을 의미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성령의 사역 여기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 휘장이 꽉 들여져 있어요 이 휘장이 들여져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이실 때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들도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여기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거기는 이걸 성전에서 또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물두멍 이걸 바다라고도 이제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나라 성전에 지금 환상으로 딱 보니까 거기 성전에 뭐가 있냐면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오 이거 이제 약해지네 유리바다 가에서 이 가에서 뭐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거기 2절에 한 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이렇게 나오죠 뭐를?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단면도로 제가 이걸 평면도로 하기가 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번제단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 성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게 성소나 성전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에 필요하여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하는 걸 뭐를 해야 돼? 이 씻는 것이 뭐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회견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또 뭐예요? 더러워지죠 그러면 더러워지면 그대로 거루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나서 반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어우 선생님 저는 못해요 막 그랬죠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저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뭐예요? 0.5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목욕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또 더러운 것이 이 추한 것이 여러분 묻게 되죠 그럼 그걸 씻어야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뭐로 씻어요? 예수의 보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건 지금 하나님을 볼 때 여기가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다 노태아이다 이걸 받아라고 했는데 여기가 물을 담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더러운 것을 제사장들이 막 씻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건 떡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예수님 우리 생명의 떡이니 이건 성령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안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 컴컴하지 않고 진짜 환한 데서 봉사를 하면 뭐가 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대에 불이 켜져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컴컴한 가운데서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씻게 되는데 지금 한나라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물로 돼 있는데 한라라는 이게 뭐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다고 유리 그런데 여기가 불이 섞인 유리마다야 그러니까 유리도 우리가 보면 어때? 이 성전에 보면 또 노스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가 노스로 있는데 물을 담아라는데 거기 보면 어때? 자기 모습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뭐가 더러운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울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리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거울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뭐가 묻었구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유리마다 여기를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비춰보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더러운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제사장은 여기서 물로 씻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씻는 이 바다는 무슨 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구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금방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로 씻어서 더러워요 부정한 거 더러운 걸 씻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불로 그러니까 불로 태울 수 없는 거 물로 씻는데 불로 태워서 여러분 새벽에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하면 아마 나오나 어떻게 지나간다 하는가 모르겠네 이게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또 하나는 뭐예요? 피를 발라가지고 피로 정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갔을 때 여기서 여기를 지나야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기서 유리바다 가해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불로 뭐 했다? 태워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더러워진 사람이 물로 씻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나아갈 때 여기서는 뭐로 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아 유리바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이거 보고 어떻게 했냐?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로 하면 어떻게 했냐? 우리는 뭘 가지고 내가 이게 더러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죠? 네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회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어떤 것은 성령의 불로 어떻게 돼요? 태워버려요 소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표정들을 제가 보니까 좀 진짜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참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겁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가해에서 뭐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죠? 이 가해에서 하늘나라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건 하늘나라의 성전에는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이건 뭐냐?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여기서 불러 자 근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다시 2절 한번 보겠어요 2절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했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환란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있으면 3년만 3년만 나눠지는데 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딱 세워놓고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우상에게 뭐를 하라고 해요? 경배를 하라고 하죠 안 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받으라고요? 짐승의 표에 뭐를요? 666표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까지는 이때까지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거 있지만 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처럼 일본의 천왕처럼 나를 경배해라 절해라 이런 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아 그거 이제 보십시오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걸 못 이기고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기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666표를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할 이걸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애배하고 만약에 이걸 못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666표를 받아버리고 이게 다음에 첫째 대접 나옵니다 666표를 받아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쉼이 없는 지옥에 가서 어땐다?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잠깐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봤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이거 눅눅표가 없으면 물건 사고 팔고 뭐하는데 받아야지 아니 이게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데 받아야 절해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임해요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활란과 박해 속에서 여기 적그리소가 나타난다 있잖아요 적그리소가 이 적그리소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성장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7년 대활란이 끝나라 할 때 예수님 제림하는데 제림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시작돼? 일곱 대접이 시작되거든요 일곱 대접 심판이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 안 받고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활란 때 짐승 적그리소가 자신을 경배하라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짐승의 표현 육류표를 받아갈 때 안 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활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 섞인 유리바닥 하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이게 궁금하죠 또 아니 언제 그러면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잘 들어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게시록 14장에서 추수가 두 번 있었어요 추수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였어요? 알곡 추수 이건 알곡을 추수했죠 그렇죠? 또 하나 추수는 뭐예요? 포도송이 추수 전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표정이 난 진짜 반응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언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곡이 익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공중 제림했다 했잖아요 공중의 제림했는데 천사가 내놔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알곡이 익었으니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소서 했다 했죠 이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알곡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을 말한다 했죠 그런데 알곡을 거두라 하니까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거두어 가지고 이 활란 가운데 이 땅이 지금 후 3년 반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 저 그리스도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활란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전하지 않고 육융융표를 안 받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공중에 제림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공중에 제림해가지고 팍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뭐냐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이 공중으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버리고 나니까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포도송이 추수 심판을 하라 했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600 스타디온 피가 말굴레만큼 피가 쌓이고 1600 스타디온 320kg나 피가 이렇게 높이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무시무시한 걸 심판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수? 알고 추수대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걸 기록하는 건 뭐냐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때는 이때 이제 대환란의 중간이기 전에 전 3년반 후쯤에 천열매를 먼저 거두어드리는 천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건 뭐가 있었냐면 휴거가 한 번 있어요 천열매를 거두어드리는 휴거가 이때 한 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환란기에서 할 때는 여기로 이제 대환란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대접 심판 안 받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겠죠 추수가 세 번 있다고 했잖아요 첫 열매 추수, 본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여기로 엄청난 고통스러운데 또 통과해 그래서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땅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할 때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 말고 만약에 우리 시대에 7년대에 환란에 온다면 제일 좋은 것은 천열매 휴거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 되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공중의 주님이 제림에 올라가서 하늘나를 가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그럼 주님이 보여주고 기록해놨냐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여기서 적그리소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우상이 경배하라고 육령우표 안 받으면 막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이걸 못 참고 경배하고 적그리소를 경배하고 우상이 경배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 이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7대접 심판을 이 적그리소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7대접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이 전에 올라가면 7대접 심판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딱 보여줬잖아요 올라간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좋은 점은 그 같아 이제 또 들어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한 게 뭐예요? 요한 게시록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요한 게시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막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예요? 이 저기 뭐냐면 우리나라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보면요 성경에 나온 동방을 전부 어디라고 풀어요? 한국이라고 풀어요 한국 자기가 이제 감남나무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런 거 하려니까 성경에 나온 동방을 전부 뭐라고? 다 이거를 뭐냐면 한국으로 그래서 뭐 그 용문산 그 청계산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막 신천지가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을 시홍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14만 4천이 어디에서 그 저기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불렀어요? 시홍산에서 그랬잖아요 그 시홍산이 땅에 있는 시홍산이 하늘에 있는 시홍산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 시홍산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게 시홍산이 아니요 저 하늘에 있는 시홍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천지 같은 거는 청계산을 막 시홍산이라고 해 그래도 다 믿어 그래갖고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만희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뭐냐면 이만희가 뭐냐 게시록의 실상이라 해가지고 그런 책을 썼어요 게시록의 실상 그게 뭐냐 전도관에서 어디 통일구에서 어디서 가서 여기저기서 배운 이 이단들이 뭐냐면 여기저기서 안 좋은 것만 배운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춰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단들이 한 거 저기서 한 걸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은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이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 노래를 불러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요 이제 그들이 한 430년 살았는데 뭐 430년을 다 종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바로와 이거 이상합니다 하여튼 뭐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 하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는 뭐냐면 마귀를 영적으로 하면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바로 밑에서 종사를 했다 했죠 하나님의 섬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거 뭐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마귀에 뭐 하고 있다?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를 종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거나 성도를 보내가지고 막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국에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뭐로 받았어요? 어린 양이 뭐 가지고? 피 6월절을 그랬잖아요 다 심판할 때 그럼 어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구원은 뭐로 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피로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려고 해 그래서 이제 아 막 심판 열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여기 있는 데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변해가지고 또 잡으러 오죠 여기가 지금 홍해바다가 있네 홍해 이스라엘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 이게 뭐 배가 있어 뭐 다리를 낳았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뭐 했습니까?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 모세가 부르지었죠 부르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 나가라 하야 그랬죠 지팡이 내밀고 백성들하고 가라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고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여기 쫙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런데 애국 군대도 어떻게 돼요? 뭐 길이 나니까 저놈들 빨리 잡아야지 하고 막 그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 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쳐지게 하라겠죠 모세가 다 했더니 갈라졌던 길이 그냥 싹 물이 합쳐지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 기병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물속에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전하게 구원받고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자 한번 봐요 치료기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요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국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요하께서 애국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요하를 경애하며 요하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요하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지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요하께 노래로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며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홍해바들을 딱 건너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요하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골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골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하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도 찬송 백성들 찬송 또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도 소골을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춤을 추면서 온 여인들하고 여기서 이게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 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완전히 구원받아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이 바로의 종로라는 해방된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앞으로 계속 기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내가 죄사 안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고욕을 겪었습니까? 박해를 받고 사나이 태어나면 날강이 던져서 악의의 밥이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으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야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진짜 그리고 그 기쁨이란 것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이런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서도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했던 한번 게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 했어요? 이기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제가 다 그거 찾아서 말씀 다 증명해 줬잖아요 자 근데 같이 또 읽어봐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14장에 딱 보니까 지금 7대죠 심판 안 됐는데 딱 하늘에 그걸 보여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감을 받은 뭐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땅에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았다는, 죄산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14만 4천이 하나님의 막 포즈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나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안간인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요 마귀, 붉은 용 피에 굶주는 붉은 용 이건 마귀를 말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 대단해 근데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왕관을 썼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하나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용이 여기 나와요 붉은 용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우 주여 붉은 용 붉은 용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리아라고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막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근데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 보이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죠 이 아이를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이거 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죠 이 사내 아이가 이 사내 아이가 근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성교에 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다 했죠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면 여기 여자가 난 사내 아이 해산해가지고 난 여자 아이는 누구다? 이기는 자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기는 자 다시 봐요 거기 말씀 보여주세요 마지막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네 그 아이를 이 아이를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했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 근데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이기는 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또 써준다 했잖아요 제가 성경에 다 찾아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명은 누구다? 이기는 자다 근데 이기는 자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첫 열매라겠죠 첫 번째 휴고대에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 14만 4천명 그리고 이제 대환란 중간 지나서 또 한 번에 알곡추수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붉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우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리바닷가 서서 가에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7년 대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있고 적그리소가 나타난다 있죠 이때 뭐를 한다고요? 자기를 경비하라 우상을 세워놓고 경비하라 또 666표를 받으라는데 이걸 안 받고 이제 여기 지나서 알곡추수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도송이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곡추수수할 때 이 사람은 쫙 예수님이 공중에 내놨고 있다가 올라가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적그리소가 이렇게 핍박하고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적그리소가 자기에게 경비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 죽인다겠죠 666표 안 받으면 뭐해요? 매매 못하게 그러면 이거를 다 참고 견디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포도송이 아니 알곡추수수할 때 공중으로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두어들여서 천국 곳간에 들여보낼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거 못 이기고 여기서 핍박 올 때 다 거기 절하고 경비하고 666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너무 무서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겼어 이걸 이기고 이 사탄의 이런 어떤 적그리소의 이런 것을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벗어난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유리바다 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첫 열매 휴거 되면 좋죠 그런데 그때는 이 첫 열매 휴거는 전 3년 반에 끝나갈 때 있는데 이때 이 숫자가 너무 적어 14만 얼마요? 4천 이게 너무 적어 여기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못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있대는 많은 사람이 추수가 돼 많은 영혼이 추수가 돼 여기서 못 되면 여기서는 반드시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못 하려고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운 일곱 대접 심판을 통과해야 돼 일곱 대접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이게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저기 올라가려면 어때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올라가 올라가 그러는데 올라가야 됩니다 아메? 우리도 이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겠죠 믿음생활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이 형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회개 반드시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게 뭐라고 해요? 회개 없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를 가르친다 있죠 이번에 여러분 지도에서 문제가 됐던 구원파 있죠? 구원파 침례교회 그게 뭐냐면 예수교 침례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유병헌 나왔죠 유병헌 씨하고 원래 뿌리가 같아 그러니까 기쁜 소식 목폭교회 이런 식으로 있죠 기쁜 소식 그거랑 유병헌 구원파랑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요한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새벽기도 없고 다 율법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뭇불에 놓였으니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눈이라고 전했죠 예수님도 할 때 뭐예요? 회개하라 먼저 그러세요 그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받은 제자들이 복음절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상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다 회개하여 회개하여 세례완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개해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믿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반드시 회개하면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지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울려 주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려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어떻게 돼요? 믿어요 영접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죄산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잘못된 것 가운데 많은 지금 구원파 이런 데서 특히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서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떠나보러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성령 해방하고 예수님 배교하고 이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이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도에서 성경 강연회라고 해가지고 그 인간들이 뭘 하냐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예 인정을 안 해 다른 교회는 교회로 지도 안 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 구원파들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 그래갖고 이제 하도 막 이제 기성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2단이다 막 3단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그 자기들도 기성교회 한번 이렇게 하려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한 실상은 전부 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 이완 거기 파가 어디냐면 백연로 넘어가는 데 하당에 거기 있죠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갈등하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하도 거기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놓으니까 이런 데 오지를 못 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 그게 뭐냐면 2단이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천지 뭐 하잖아요 그럼 신천지 다니다가 이거 이번에 보니까 잘못됐구나 이거 안 되구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다 왜? 계속 거기서 기성교회는 뭐냐 바벨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바벨론 교회 있으면 당신들 멸망한다 그럼 기성교회를 계속 바벨론을 공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성교회를 정통교회를 못하고 또 이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있잖아요 또 다른 2단으로 가 왜? 기성교회는 못하는 그럼 다른 데서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또 2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로 가 신천지가 잘못된다 나와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파 이번에 문제가 된 거기 그런 데서는 뭐예요? 해계 그리고 예수님 믿음을 구원 받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회개할 필요가 없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셔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당신 죄 있어? 없어? 이런 걸 물어봐요 오원사님한테 예수님 믿어요? 네 믿는다고 구원 받았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면 아 이거 대답하기 좀 그러죠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한다든가 또 회개를 한다든가 이러면 구원 못 받았다 왜? 아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담당해버렸는데 또 회개한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틀리죠? 뭐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틀리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제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 이게 이렇게 저처럼 정확히 이걸 탁탁 가르쳐주는 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아니 구원 받았다고 만났는데 자기 구원 받았다고 했던 사람 죄 있어요? 죄 없다고 그러더니 죄가 어디 없어요? 죄 있죠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회개한다고 하면 당신은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틀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은 거예요 미래의 죄를 용서 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죄를 지은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잘못했다고 어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맨날 왔다 갔다 해 한 번만 잘못하면 지옥이야 또 한 번 회개하면 천국이야 그런 교회에 다닌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걸 못 느껴 못 누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해 왜? 또 언제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고 또 지옥에 갔다가 막 또 천국이야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딱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축복을 못 받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성료 예방질을 이런 사망의 지옥에 가는 죄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백의 회부로 내가 아니 막 총칼로 죽인다 아 예수 나 안 믿겠다 이러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예수 믿었어도 그것까지 육령표 안 받고 우상 숭배 하나도 안 하고 이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죠 그다음에 또 뭐 또 안 해? 회개도 안 해 왜? 과거 현재 미래에 질러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파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파하게 왜?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양심이 화임맞은 양심처럼 강파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구원받아다니다 했죠? 구원받아다니는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다음에는 성화를 해야 돼요 성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갈라가면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 유리바다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해요 이걸 바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게 뭐가 있었어요? 유리바다가 있었죠?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유리바다 거기 딱 이렇게 보는 게 자기 비춰져 그래서 이거는 번제단의 십자가를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고 씻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십자가를 지났는데 씻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에 이것만 믿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그 유리바다 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뭘 했다나? 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물로 어떻게 되나요? 씻는 방법이 딱 있죠 씻는 그다음에 불로 뭐예요? 태우는 거 그다음에 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묻혀서 정결하게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는 이게 물두멍 바다라고 돼 여기서 이제 씻어 제사양들이 그런데 하늘나라 여기는 물을 담아놓은 곳이 아니라 무슨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우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인데 애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했냐? 먼저 구원받아 그다음에 뭐냐면 이 바다를 지나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유리바다에서 자기의 더러운 걸 발견한다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깨달으면 뭐를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요? 씻어달라고 주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메 다시 말씀 우리가 여기에 하늘나라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려면 구움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돼야 돼 성화가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일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아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저 그리소가 나타나고 나서 여기 이제 환란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익은 곡식을 뭐라 하겠어요? 추수를 하라겠죠 익은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 해야 돼요? 자라고 성숙해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익은 곡식 추수할 때 올라간 사람들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신앙이 제자리에 있으면 익은 곡식만 추수하라 했는데 이게 추수가 안 돼 이때 그럼 여기를 더 환란을 지나야 돼 더 질라면서 익어야 돼 그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때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못 이기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너무 이제 신앙에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주 대부분 구원판에 이런 사람들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은 즉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다 된 것처럼 구원 받아서 맨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다 믿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갓난아이 믿으면 언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갓난아이가 갓난아이가 예전에 요즘 그런 것도 없지 저희 어렸을 때만 성냥개비 그런 거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다 갔다가 애들이 제법 먹어버려 막 아무거나 집어삼켜 왜? 얘가 생명은 있지만 뭐예요? 아무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초등학교 다니면 어때요? 유괴범들한테 유괴만이 됐죠 옛날에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단한테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이 이렇게 어리면 전화 안 주면 어떡해 막 울고 날치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목사가 신방 안 오고 뭐 좀 관심 안 가요 요즘에 애왕 해갖고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 막 그러고 시험 이게 뭐냐 다 갓난아이 신앙이 어린이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성적했지만 제대로 성적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거 거짓 선자 이단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 청년의 믿음까지 가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제 이길 수 있게 돼요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단계에 가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단계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때 뭐가 많이 온다겠어요? 활란 핍박이 온다겠죠 뭐 저 끌이소 우상의 절하나 융융표를 받으라 막 이런 거 온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큰일이야 큰일 이제 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뭐한데 전에도 14장에 나왔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길어봤자 이게 표 받아 봐야 3년 6개월이면 이게 끝나는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3년 6개월은 내가 표 받았으니까 저 그리스도에 했으니까 마음 놓고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을 딱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짐승의 우상이 절하고 융융표를 받은 자들에게요 악한 종기가 나면서 엄청난 일 바로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걸 이겨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뭐만을 지켜야 돼요? 믿음만을 지켜야 돼요 믿음보다 더 귀한 거 없죠? 믿음으로 뭐 받아요? 구원받죠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고 여기서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 융융표를 받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야지 지옥에 그런데 여기서 이 활량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인내하고 이긴 사람은 어디를?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한 가지만 말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군사님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 열심히 있고 또 우리가 이거 막 시험에 오고 갈란에 오고 이런 거 와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려버려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오늘 돼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 부분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